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어디죠? 오늘 일단 회귀 쪽에 뽑기샵에 왔고요 네 일단 특별한 세팅 이 회풀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겸 해볼 겸 합니다 일단 여기 랩이 쌓여있어요 인형이 네 난이도 뭐 하도 있고 중 하도 있고 중도 있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애가 제일 어렵단 말이죠? 인형이 두 개 들어있어요 이게 랩을 찢고 뜯어가는 그런 방식의 세팅이라고 하는데 랩만 찢으면 아마 100% 들고 가겠지? 응 그래서 이제 집게로 계속해서 잡으면서 랩을 찢는 건데 이게 잘 될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이라서 만원 바로 넣어볼게요 뭐 다 테스트 안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상고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 먼저 할래 저 이거 난이도 하 인형 갖고 봐가지고 아니요 제일 쉬운 것 한번 해봅시다 뭐 딱히 어려운 것보다는 아니요 정타로들 한 게 낫지 않아? 해볼게 인형을 딱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떼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구멍 났어 봤어 진짜? 구멍 났잖아 네가 찍은 데 아 그렇네 구멍 났어요? 어? 또 구멍 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는 것 같은데 제발 나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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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라 과연 정타로 들어가는 게 최고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딱 인형은 아까처럼 음 그게 낫지 않을까요?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얘는 맞아 오 좋아 이러면 좀 찍히나? 좀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찍혔어요 여러분 여기 좀 찍혔죠?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이런 찢어서 들고 가는 방식인데 일본 정품이기 때문에 2만원 안에 나오면 좋은 거죠? 맞아요 무조건 2만원 안에 끝날까?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또 운이 약간 운 아이고 운이 필요하지 않을까 벌써 6번 남았어요 응 기회는 정말 빨리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트하트하트 틀어줘 들어갔다 망했고 찢어지기만 해 어 찢어지긴 한다 그래서 좀 확실히 많이 찔러봐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4번 남았어요 여기에는 어? 여기 뚫렸다 그러게 어? 뚫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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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린다 어떡해 어떡해 대박 어떡해 잘해야지 대박 아 또 찢은데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하죠 약간 찢은데를 해서 쫙 찢어버려야겠네 눈좋해 응 여기 찢겼네 진짜 아 까비 아까워 하나 찍혀줘 제가 딱 두 번 까지만 하고 본인도 해보고 싶으니까 번갈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도 뚫렸어요 여러분 뚫렸네 콧동 finding 화이팅 오 떨리다! 떨리다! 잘 떨렸다! 오 La 뚫린다 영리 안 Cookie 저기? 오 많이 뚫렸네 저기를 점점 찢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화에 나올까? 그래도 도전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잘 들었다 그래도 어쩌면 이쪽으로 가서 찢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찢어버려 찢어진 곳을 공략해야 되네 결국 잘 들어갔다 찢어진 곳을 잘 찢었어구나 잘한다 잘한다 저기 글씨 하 써있는 곳이 여러분 없어졌죠 이제 찢어져가지고 오케이 많이 찢었다 잘해 잘해 확실히 집게가 좀 날카로우니까 잘 찢겨지긴 하네요 집중하면서 오 들어갔어 안해봤어 아이고 운영해버렸다 가능성이 점점 보이고 있어요 나이도 중 이런거는 많이 쌓여있어서 어렵겠다 그쵸 어느색을 뽑아 저거를 응 아니 얘만 뽑아도 너무 행복해 오 많이 찢어졌다 여러분 지금 구멍이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내 손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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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들어갔다 그냥 괜찮아 찍혀서 찍혔어 어 뭐야 아마 얘 잡으면 출구까지 가져갈거에요 그렇겠지? 100% 가져가겠지 출구까지 응 그래야지 맞는거 아닐까? 그래 그것도 안 가져가주면 좀 심하지 너무 어렵잖아 응 이것도 지금 찢는 것도 어려운데 맞아 아까 여기 찢었던데 한 번 더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른쪽 회전 잘 들어갔고 한번만 오 오 또 손을 찔렀어 그러게 할 수,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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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춰져라 춰져버려 오 오 해저다 두번 파란 오른쪽 회전하면서 오 잘 들어갔다 진짜 잘 들어갔다 이거 오 너무 안 남았어 이 구멍이랑 조구멍이랑 연결만 되면 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넣어 똑같이 오! 좋아! 10000원 더 넣어 5000원 해볼까? 10000원? 10000원 더 넣어서 다른 거 도전 안 해보고? 아 다른 거 더 해볼까? 응 한 번 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 그래 과연 난이도 하랑 중화 이런 난이도가 얼마나 차이가 다른지 볼 수 있겠네 이게 직계 회전은 일정해서 응 맞아 위치만 잘 맞추면 직계 회전 이렇게 일정하니까 아 그렇네 응 화이팅 많이 찍힌 것 같은데? 어 많이 찍히게 찍혔어 인형이 움직이잖아 아 저기도 뚫어버려 그렇지 오오오오 그렇지 많이 찍혔다 대박 많이 찍혔어요 응 다시 한 번 더 핫 핫 화이팅 찢어 찢어 아 저기도 많이 찍혔네 어 저쪽 많이 찍혔어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잡아봐야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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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되는데 어 뭐야 여기 좀 뭐야 난리다 난리 났어 응 이번에는 꼭 나와줘야 되는데 나완 들어가야겠다 나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응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네 이거 좀 잘못 들어갔다 오오오오 핵일 찢어져 핵일거 같은데 잘만 남은 잡히나? 안 잡힐라나? 해볼게 인형 안 잡힐 것 같은데 좀 더 레벨 찢어야되나보다 음 잘만 들어가면 그냥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좀 볼 쪽으로 인형으로 좀 자 여기서 인형 한번 잡아봅시다 좀 더 안쪽으로 가야되는데 얼굴 나온 것 같은데 랩에서? 얼굴은 나왔나? 아래로 내려가지고 회전이 이상하네 이거 한번 잡아야되는데 응 한번 잡아야되 근데 이거 랩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직계가 오케이 오케이 3번 남았어요 3번 글로 이동해야지?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직계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는데 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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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오른쪽 좀만 더 왼쪽 좀만 더 왼쪽으로 이동 이상한 컨트롤을 이용합니다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랩이 더 붙어야되나봐 그러게 이거보다 더 찢어야되나? 나 다 썼는데 그게 아이고 더 찢어야된다 4만원이네 이거 완전 손해네 그러게 사장님이 이길 수 밖에 없는 퀄끼데 이거는? 응 여러분은 많이 투자를 안 하시는 거에요 아니 안 하시는 게 좋죠 당연히 저희는 그냥 이색 꺼끼니까 한번 해보는 거 의미가 있는 거고 응 이쪽 랩을 찢어야겠는데 응 망원빼민 얼굴인거 응 안 그래도 그럴려고 아 왜 안들어가냐 뭔 나온 거 같지 않아? 다시 한번 해볼게 아이고 나도 해볼래 해볼래? 응 해봐 잡을 수가 없으니까 레벨에 걸려서? 어 어 잡았다 아이고 어 야 많이 나오지 않았어? 어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스크키는 내가 봐봐 렉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4만원짜리 아니야? 5만원 들어가서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까비 아깝다 방금 다 들어갔는데 4만원에만 나오지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응 어? 잡은 거 아니야? 아깝다 아깝다 나오겠다 나오겠다 대박 나오겠는데요 이제? 야 나오겠는데? 나오겠는데? 이번엔 나오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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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100%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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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중이야 중 중 중 중 중 중화? 내가 성공했어구나 그러니까 대박 윙 어이구 계속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너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응 하나 정도 뽑은 걸로 만족하는 게 낫지 않나 괜히 뭐 어려운 거 해서 좀 더 쓸 필요 없잖아요 중도 한번 찔러볼까요? 다시 있는 거 이거 할게 그냥 네 주문 더 어려울 것 같아 저보면 랩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 음 여기는 랩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보았어 그러네 잘 보았어 귀엽네 응 도연이가 가지고 주신 거 고맙으니까 맞아 맞아 오늘의 중이야 이색국기 랩집기였습니다 여러분 난이도가 나이도가 주문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영상 재밌게 해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